우리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가 드디어 신곡 쇼타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슈퍼주니어의 곡으로 다같이 응원법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신있어요? 자신있어요! 엘프 응원법을 20년 동안 들었었는데 슈퍼주니어 엘프 응원법 따라잡기 다들 자신있나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잠깐! 응원법 알려드리기 전에 이번 신곡 먼저 소개해드려야죠! 이번 신곡 쇼타임! 일단 정말 신납니다! 끝없이 펼쳐질 슈퍼주니어 쇼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곡이죠 응원법도 엘프들과 함께 달리자는 마음으로 한편의 쇼처럼 준비해봤습니다 엘프들이 응원법을 잘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만 주세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예스 다 아 귀여워 슈퍼주니어 오는 선세 한번 놀아볼게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쇼타임 리듬을 더 쌓고 we go 오늘 밤 참여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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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기태 이 쇼타임 아 Taliban 베이빗 베이빗 쇼타임 베이빗 더블텍 새로 쓰는 트랙 아 야 지금의 틀 아니야 리스 앨락 슈퍼주리아 널 향해 더 즐겁게 봐 맞춰 니 스타일로 바로 뮤직비디오 이 쇼타임 쇼타임 베이베 베이베 쇼타임 베이베 시간이 아까워 탈수나의 리트 방서리 던져줘 거짓은 바로서 이 쇼타임 이 쇼타임 이 쇼타임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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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임 베이베 시간이 아까워 탈수나의 리트 발서리 던져줘 거짓은 바로서 이 쇼타임 쇼타임 성공 이렇게 응원법을 직접 해보니까 빨리 우리 엘프들이 해주는 응원법을 듣고 싶은데요 듣고싶다 그렇죠 시온씨 저만 목 아파요? 네 목이 아파요 우리 엘프들도 목 아플거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쇼타임 음악방송과 슈퍼쇼 스피노프에서도 만날거니까 엘프도 함께 즐겨주세요 슈퍼주니의 멋진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쇼타임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쇼타임 쇼타임